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하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일 뿐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면 된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 가지 뿐이다. 얼마나 잘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이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까닭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칭찬도 바라지 말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는 법이나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온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순간뿐이다. 바로 현재다. 현재의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류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경멸하지도 말아라. 적이 강물을 보아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찌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순간뿐이다. 바로 현재다.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후회가 남게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왜 걱정하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어라. 선을 반복해서 행하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류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경멸하지도 말아라. 적이 강물을 보아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찌는 것과 같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다. 명상을 통해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너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조급해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더덤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동이에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깨달은 자의 견줄만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너에게 올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고통을 차마 이겨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조심하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도록 하여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두 가지 뿐이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너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요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친절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무한한 친절과 사랑을 발산하여라.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키워야 한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여라.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하여라.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고통이 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편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도 자신을 드높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떠나서 부처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다. 오래된 옛날 시대에 이렇게나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가 빛나게 되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